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경제독에서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를 강요하고 있는 이철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수질환경산업기사 두 번째 과목인 수질환경방지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먼저 우리의 수질환경산업기사의 방지기술 항목에서 챕터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하수 및 폐수의 성상 그 다음에 하폐수 및 정수처리 그 다음에 하폐수 정처리 시설의 설계 그 다음에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방지설 설계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양은 상당히 많죠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수 및 폐수의 성상에서 난이도를 중으로 잡아왔고 일반적으로 출제 비중 난이도를 봤으면 출제 빈도를 보면 보통 한 20문항 중에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걸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냐면 폐수처리 공정도를 먼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유입 폐수가 들어왔다 라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거쳐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스크린이라는 거 어찌고요 스크린에서 하는 역할은 뭐야 조대 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티로포리든가 나뭇가지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요런 것들 조대한 것들을 걸러주는 거죠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크린이고 그 다음에 둬야 되는 게 침사지 침사지는 이렇게 쭉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나 자갈이나 와륵 같은 우리가 물보다 비중이 큰 거 이걸 갖다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침사지고요 그 다음에 예비처리조를 우리가 도도되고 안도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1차 침전지 1차 침전지를 도시화 돼요 1차 침전지에서 우리가 제거되는 것은 뭐냐면 고용물 제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하천수가 있어요 하천수 길가에 보면 우리 하천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물을 한번 휘 저은 다음에 우리가 물을 한번 딱 떠와봤어요 근데 탁하게 있다가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여기 어떻게 슬러지가 착 가라앉혀 이게 고용물이야 그러면 위에는 맑은 해칙이 나오고 아래에는 슬러지 같은 게 쌓이잖아요 그게 고용물이죠 그게 부유 고용물 즉 고용물을 제거하는 게 1차 침전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침전지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돼? 우리가 주처리 공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해서 어떤 거? 그 안에 호기성 박테리아를 갖다가 잘 사게끔 우리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우리가 FMB라든가 MLSS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호기성 박테리아의 비율을 맞게끔 잘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소, 폭기시설이 우리가 갖춰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가 형성되는 거야? 우리가 미생물 플럭이 형성되는 거죠 플럭이 2차 침전지로 이동해서 2차 침전해서 그 플럭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있는 게 우리가 페스처리 공정도입니다 그 공정도를 먼저 첫 번째 이해를 잘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뒤에까지 잘 웜화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수처리 단위 조작과 페스처리 공정도인데 이 공정도를 잘 이해하지만이 우리가 하폐 정수 시절이든가 이 나머지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직표적으로는 물어보진 않지만 공정도를 통해서 나머지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공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처음에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비중은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나머지하고 다 연결되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폐수 및 정수 처리하고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출제 빈도는 우리가 20문항 중에 8문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하폐수의 물리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랬죠 물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장치나 기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치나 기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건 물리적 그 다음에 화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약품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약품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화학적 생물학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 처리서를 잘 이해를 하고요 각 방법과 방법의 특징과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뭐예요? 이 부분에서는 필다평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이제 2020년도 이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필다평 문제에서 한 20문회 정도가 나온다 그랬죠 전체적인 보기에는 제가 우리 이 방지기술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한 60% 이상이 나옵니다 60% 이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 방지기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1차 필기 보실 때 나중에 필기 보시고 다 준비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실 거잖아요 이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 방지기술 과목에서 항상 매번 시험 볼 때마다 80점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20문항 중에 16문제 인학씩 맞는다 그런 분들은요 2차까지 무난하게 패스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간당간당한다 그럼 2차에서 좀 흔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필다평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필다평에서 많이 나온다는 부분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답까지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위까지 한번 맞춰가면서 소수점까지 신경 써가면서 됐죠?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폐수 정치혈의 시설에 설계하고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난이도를 좀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아홉문제 출제 빈도도 가장 높죠 높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도처리 설이죠 아까 제가 이 패션의 공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주처리 공정을 지나서 2차 침전지 2차 침전지에서 우리가 뭐가 가라앉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생물 플럭이 가라앉는다고 했어요 플럭을 가라앉혀서 얘를 제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상징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징수를 분석해갖고 깨끗하면 그냥 우리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오염물질이 나왔다 우리가 이제 남분해성 물질인 중금성류물질이라든가 또는 남분해성 물질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예요?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처리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A5공법, A2공법, 바뎀포공법, 5단계 바뎀포공법 VIP공법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런 공법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지금 이게 세 번째 챕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내용 이해와 각각의 특징을 또 이해해야 되고 또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타평하고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좀 대비를 해두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 합폐수 정수처리시설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달아봤고요 그 다음에 분뇨 및 축산폐수 방지서를 설계하고 나는데 요건 뭐 이렇게 항상 축산폐수는 우리가 술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다루지 않고 분뇨에 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를 제가 예상해봤고요 난이도는 중으로 봤고 특히 분뇨에 대한 폐수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되시겠죠? 그렇게 아마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 간단하게 문제 있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문제는 어떤 문제 나오거나 보시면 그래요 좀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한번 선정해봤는데 지금 보면 2700 단위가 메타당동포 데이네요 메타당동포의 데이의 폐수를 폐수처리를 위해서 폭은 5m, 길이가 15m, 깊이가 3m인 침전지의 유효수심이 2.7m래요 요걸 사용하고 있다면 침전된 슬러지가 바닥에서 유효수심의 5분의 1이 찬 경우 침전지의 수평유속은 그랬어요 유속을 물어봤네 유속 수평유속은 그러니까 요거는요 요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침전지가 요렇게 있다 네 요렇게 침전지가 있다 수평유속이라는 뭐냐면 요쪽으로 들어가는 유속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쪽으로 들어가는 유속을 그쵸 그러니까 한번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유속은요 유속은 어떻게 구해요 유량 나누기 면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어휴가 어떤 것 때문에 Q는 우리가 A 곱하기 V라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V는 유량 나누기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뭐가 주어졌어요 유량이 주어졌어요 지금 요기 생략됐지만 2300 메탄소퍼 데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요 우리가 유속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주어졌으니까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죠 면적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 근데 요기서 면적을 구하면 조금 여러분들 애매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유량이 지금 2700 메탄소퍼 데이가 지금 흘러오는 거고 흘러오는 거고 요 흘러오는 유속을 구해야 되는데 유속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보시면 폭이 15m 요기가 15m라는 얘기고 15m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깊이가 3m 요기가 3m라는 얘기잖아요 깊이가 3m 그 다음에 길이가 15m 요 길이가 15m를 말하는 거죠 15m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유효수심이 2.7m라는 얘기야 유효수심이에요 그러면 요기까지만 찬다는 얘기지 수심이 요렇게 요렇게 2.7m 맞죠 그러니까 전체 3m지만 우리가 차는 유효수심은 2.7m라는 얘기고요 근데 침련된 슬러지가 바닥에서 유효수심이 5분의 1이 7로 찼대요 그러니까 요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또 요 밑에는 뭐가 찼다고요 슬러지가 차있다고 이렇게 근데 슬러지가 차있어요 그러면 수평 유속을 구하는 건데 유속을 구하는 건데 얘는요 우리가 유속은 우리가 구하는 건데 우리가 유량이 나와있어서 뭐만 구하면 돼? 면적만 구하면 돼요 면적은 어떤 면적이야? 면적은 요기 유효수심 요거에서 5분의 1을 찬 거 요 면적이죠 그쵸? 그래서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면적은 요게 관건이 되는 거지 면적은 면적은 먼저 우리가 높이 곱하기 우리가 폭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면적은 처음에 우리가 어디예요? 3m, 2.7m죠 유효수심이 2.7m 중에서 5분의 4요 맞죠? 2.7m에서 5분의 4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5 우리가 먼저 폭이 폭이 5m인데 15라 그러는 게 5m죠 5m 얘가 5 곱하기 지금 요거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높이 즉 2.7m에서 5분의 1을 뺀 거 그러니까 즉 뭐야? 2.7 곱하기 5분의 4 한 게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게 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게 면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요게 면적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유량 있죠? 유속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밑에 5분의 1을 유효수심에서 5분의 1을 뺀 거 나머지가 5분의 4잖아요 그쵸? 5분의 4 요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과정 중에는 요렇게 나왔지만 2.7- 2.7의 5분의 1을 뺀 건데 요거가 2.7 곱하기 5분의 4 하는 거랑 똑같은 수치지 그쵸? 그 5분의 4라는 게 이게 이유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쨌든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산업계에서 최고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쵸?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지 기술에서는 요렇게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두 문제를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 한 문제가 더 나왔네요 한 문제가 아 첫 문제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표준 상태에서 1.5킬로만의 글루코스로부터 발생한 메탄가스의 가스량은 그랬네 단 혐기성 분야 기준입니다 아 아까 우리도 우리 글루코스를 갖다가 산화반응을 한번 시켜봤는데 요거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혐기성 분애라고 했어요 혐기성 혐기성은 산소가 가해지는 거 안 가해지는 거야? 안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스가 C가 6개 H가 C가 6개 H가 12개 산소가 6개 있는 게 산소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걸 쓰셔야지 그럼 얘는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 3개의 CO2하고 그 다음에 3개의 H2O가 나오겠죠 아니 메탄이 나오겠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요걸로 볼게요 C가 6개 H가 12개 산소가 6개인데 3개의 메탄하고 3개의 CO2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얘하고 얘가 지금 1몰일 때 3몰이니까 1몰은 구란분자인이라고 했죠 1몰은 구란분자인이라고 얘 분자량이 180이에요 근데 얘도 얘도 기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요 보세요 가스량은 물어봤는데 요리터 단위로 물어봤죠 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구람 단위든 또는 킬로그램 단위든 질량 단위로 물어봤으면 어떻게 써야 돼? 3 곱하기 16 분자량 16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부피 단위로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22.4를 써야 돼요 22.4 그래서 얘가 1kg일 때는 X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해결하시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런 유행의 문제인데 요게 질량 단위로 나와버리면 요게 3 곱하기 20.4가 아니라 뭐라고 쓴다고요? 3 곱하기 질량 단위가 나오면 16이라고 쓰시는 거라고 분자량 됐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것까지 협력성 문제에 대한 문제까지 한번 해결해봤네요 되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건은 아니고 하나하나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잘 싸셔야지 계산 문제도 아마 용해질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방지 기술까지 아마 우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가 알고 먼저 뭔 내용을 알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가셨던 거예요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